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4일 11개월 10장 새로운 장으로 들어갔죠. 이제 이세벨도 죽고요. 이제 새로운 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로 계속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아들들 다른 아들들인데 한글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흐아우에그는 사마리아에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예우가 편지를 그들에게 썼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령관 발음상 이스라엘이 더 맞기 때문에 사령관들과 연장자들과 그리고 또 아흐아우의 후견인에게 보냈다. 또 이제 편지가 너에게 이를 때 또 너희 주인들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하고 또 변교와 말들이 너희와 있으며 견고한 성과 무기들이 있으니 또 너희는 너희 주인들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좋고 바른 자들을 택하고 그의 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하고 또 너희 주인들의 아버지를 위하여 싸워라. 그러나 그들은 매우 매우 두려워하였고 또 말하였다. 보라 두 왕들이 그 앞에 맞서지 못하는데 또 어떻게 우리가 맞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왕궁 담당하는 자들과 함께 들과 또한 성을 담당하는 자들과 원로들과 후견인들이 예우에게 말했다.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또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영어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And Ahab had seventy sons in Sumeria, and those who wrote letters and sent to Sumeria unto the rules of Jezreel, to the elders and to them that brought up Ahab's children, saying them. 그 다음에 now, now 여기 2절부터입니다. As soon as this letter comes to you, seeing your master's sons are with you, and there are with your chariots and horses, a fenced city also, and armor, look even out the best and meatiest of your master's sons, and set him on his father's throne, and fight for your master's house. 4절 But they were exceedingly afraid, and said, Behold, two kings stood not before him, how then shall we stand? 5. And he that was over the house, and he that was over the city, the elders and the bringers of the children, sent to Jehu, saying, 5. We are thy servants, and will do all that thou shalt beat us. 6. We will not make any king to thou that which is good in thine eyes. 영어로도 한번 여러분 읽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소리를 내가 읽어보기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을 내 아합, 아합에게 그리고 십어 임, 십어 임, 십어 임, 칠십 명 그죠. 칠십 명의 반임, 아들들이 백. 그 다음에 셉노, 셉노이 이제 사마리아죠. 샤마리아 있었고, 그리고 바 이크토버, 그리고 그가 기록했다. 자 삼인칭 남성단서이겠죠. 그가 기록했죠. 예후죠. 그죠. 주어가 바로 뒤에 나오죠. 예후. 예후가 썼다. 바브 영계형, 삼인칭 남성단서 미완료. 그래서 뜻은 완료로 그죠. 세파림. 세파림은 뭐 그 여러가지 편지도 되겠고요. 뭐 글들을 썼다. 그리고 바 이슬라흐. 그리고 이제 보냈죠. 보냈어요. 샬라흐. 삼인칭 남성단서. 바브 영계형 미완료. 샤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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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제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또는 사령관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하. 제캐님. 제캐님은 뭐 연장자. 연로자. 그리고 엘. 그리고 하. 옴님. 오메님.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는 오메님. 아마는 뭐냐 하면 후견인 이란데요. 아흐아흐의 후견인에게. 그리고 레모로 말하였다. 2절. 베 아타. 그리고 이제. 그죠. 게보.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것처럼. 세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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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함께하고. 레케브. 레케브는 병거죠. 라카브가 타다 말이에요. 타다. 그리고 레케브는 병거. 병거와. 그리고 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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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르. 성인. 미벗사르. 경고한 성. 견고한 성. 그리고. 베. 한. 나셱. 나셱. 이제. 무기들. 레셱. 그래서. 이 말은. 너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고. 3절. 여기 나오네요. 3절. 자. 그리고. 우울 레이템. 그리고. 너희는 보아라. 그리고 하토보 좋은 것. 그리고 베하 야쌀. 올바른 것. 미 베네. 미 베네. 아도네헴. 가장 좋은 주인들 중에서 베 샴템. 두어라. 알. 그리고 키세. 자리 앉게 하라. 키세는 앉다는 말이죠. 그리고 키세 보자라는 말도 있고요. 아비버 그의 아버지. 그리고 우. 힐라하무. 여기 라함은요. 전쟁하다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싸우라. 전쟁하다. 라함. 여기 있죠. 레시 헤트멤. 그래서 싸우게 해라. 그들로. 주인들 아버지를 싸우라. 싸우라. 너희는 싸우라. 복수형이죠. 우고. 그리고 알베트 아도네 헤너의 주인을 위해서. 4절. 그리고 4절에 그러고 나서. 그러나. 그러자. 바. 이르. 우. 3인칭 복수겠죠. 요다가 나오면 3인칭이고요. 우는 복수고. 모르면 그 다음 패치 넘어가면 나오죠. 여기 몇 전이죠. 그들은 두려워하였다. 4절이네요. 4절 여러분 보시면. 4절 단어분에. 여기 4절. 두려워하였다. 3인칭 복수 나오죠. 차라리 이거 보는 게 낫겠네요. 발음 여기 다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메오드. 메우. 그리고. 그리고 바. 요. 머루. 그들이 말했다. 요것도 3인칭 복수죠. 보라. 힌네. 쉐니. 두. 멜라킴.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 아모드. 서 있었다. 3인칭 복수.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로 갑니다. 발음. 자. 힌네. 함. 멜라킴. 로. 아모드. 왕들은. 서지 못했다. 레파나이브. 그 앞에. 그리고. 왜. 에이크. 맞설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고. 그리고 에이크. 어떻게. 나. 아모드. 우리가. 왕들도 서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겠는가. 1인칭 복수형이죠. 눈. 그죠. 나. 아모드. 눈이 붙으면. 미알료에. 그래서. 아나크는. 우리가. 앞서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사의. 완료미알룡에. 자유로워야 돼요. 보고. 어미를. 이거는. 이제. 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분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자꾸. 이제. 익숙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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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보냈죠. 아셔르. 알. 하파이터. 그. 전. 그리고. 그리고. 아셔르. 알. 하이르. 그. 도시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베. 하. 제게님. 그리고. 원로들과. 그리고. 하. 어머님. 아까. 어머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니. 아. 마니. 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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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는. 후계님들이죠? 그리고. 엘. 예후. 예후. 예후는. 레모로 말하기를. 아베데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아나크는. 우리는. 예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베콜. 모든. 아셔르. 토메르. 당신의 종이고. 우리는. 하겠다. 그리고. 토메르. 아셔르. 우리는. 베콜. 아셔르.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아. 그리고. 토메르. 어. 토마르. 어. 말하기를. 알레누. 어. 그리고. 나세. 우리는. 로. 안하겠습니다. 남을 리크. 세우지 않겠습니다. 왕을. 이시. 한 사람도. 하토오브. 좋은사랑. 베에네크. 그리고. 당신의. 에. 당신을. 어. 여기 보면. 세우지 않겠다. 우리는. 세우지 않겠다. 이시. 한 사람도. 하토오브. 좋은대로. 베에네크. 당신의 눈에. 좋은대로. 아싸. 아셔. 하십시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분해를. 여러분들. 보면. 금방 했던. 여기 보면. 우리는. 한다. 이런. 1인칭. 목숨. 위하려고요. 그 다음. 우리도. 하지 않겠다.도. 1인칭. 목숨. 히필령.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하십시오.는. 2인칭. 남승단수. 겠죠. 토마르. 이런. 분해를. 여러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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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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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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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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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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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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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 вот они сказали, ктоы, планирует, не возле them. Как мы стоим и приходим к Riccénам, то есть ихerdанин, и ихчинам, и вооружены на Бога.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